머물고 싶은 그곳, 화순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화순 태초의 신비, 화순의 자연은 사계절 편안한 쉼을 선사합니다. 천혜의 비경은 발길 닿는 곳마다 걸음을 멈추게 하고 매 순간순간 자연의 신비와 마주합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을 멈추게 한 천하제일경을 시작으로 천불천탑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화순 사찰 백아산 정상에서 보는 아찔한 풍경 유일한 채석장을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화순의 알프스, 만연산과 수만리 무등산의 비경과 사계절 그림 같은 풍경 CNN이 선정한 한국의 명소 화순의 아름다운 발경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선조의 얼과 정신을 잇는 화순의 오랜 역사와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예술의 혼은 미래 후순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키운 화순 안심 먹거리 농특산물과 화순의 청정지역에서 건강하게 키운 적벽 한우는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젊음의 활기는 화순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그 새로운 만큼이나 화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날이 발전합니다. 서로를 이어주고 상생하면서 이 도시의 풍부한 유산과 자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화순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쾌적한 정주여건, 종합병원, 의과대학, 평생교육 등 명품 인프라를 갖추고 살고 싶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화순 캠퍼스로 선정돼 대한민국 첨단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순의 푸른 숲과 청정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여유를 선사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은 후손들에게 문화와 예술로 승화돼 누구나 살고 싶은 모두가 행복한 꿈의 도시로 발전합니다. 문화관광, 분홍,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글로벌시티 화순 새로운 변화, 도약하는 화순 화순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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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